야 너무 오네 하단.. 야 이수관! 예? 조용히 말해 좋습니다! 하여튼 뭐한 거.. 어! 어! mpc였어! mpc! 어 진짜인 줄 알았어! 이거 mpc인가? 이것도 mpc인가? 이거 mpc인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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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c 아니야! 야! 이수관 도망가! 이수관 이쪽으로!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자! 안녕하세요! 여러분 반갑습니다! 잉여맨입니다! 자! 오늘 할 컨텐츠는 아오니 컨텐츠! 분신! 오니! 아 무서워라.. 자!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!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구요! 에헿! 에헿! 도망갑시다 모두! 에헿! 여기는 아오니저택 오늘 분신 아오니저택에서는 아오니가 굉장히 많습니다! 이중에서 진짜 아오니는 딱 한명인거죠! 그 아오니를 피해서 상자안에 있는 비밀번에 내기를 에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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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equence 마이콘이 어? 뭐야? 뭐야? 이 수건! 아! 수건징 오늘 꼭 같이 살아남자고 미쳤습니다 두명이상 탈출하고싶다 맨날 나보다 탈출했어 맞습니다 왜 혼자만 탈출하셨어요 그렇게 너도 모르겠어 야 진짜 혼이 아니야 이거? 아예 npc 야 이때 먹은거 없냐? 야 너무 온다 하던거 야야 이 수건 조용히 말해 좋습니다 어! 어! npc였어! 어! 나 진짠줄 알았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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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mbc인가? 이거 또 mbc인가? 어? mbc인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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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c 아니야! 야! 이 수건 뚜박아! 뜨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수건 이쪽으로 이쪽으로! 이거 어딨어? 이스건 죽었어? 어? 안 될 수가 짱 너무 어려운거 아냐 이거? 난 mpc인줄 알았지 일단 내려가서 도망을 칩시다 사람들이 없네 오늘 오늘 아이템이 너무 없는데요 오늘 오늘 하드인가 보다 상자에 아이템이 없다 뭐야 오우씨 mp어우 무서워 진짜가 뭐야 비일본을 찾는게 목표입니다 오 단면이 달라 안돼 미호짱 야 오늘 너무 빨리 죽는데? 벌써 4명 남았어 오우 여기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숨을수도 있고 가스에다가 자 좋았어 저거 야 진짜 아이템이 너무 없는데 이거 주위에 아이템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거 뭐야 진짜 아니지 이거? 야 야 왜이렇게 빨리 죽어 애들이 다 죽었어 야 노르르도 죽었어? 노르도 죽었어? 오늘 왜이렇게 빨리 끝나 오늘 최단시간인데 오늘? 야 야 애들이 도망가 진짜 어렵긴 하나봐 야 야 아이디는 없는데 이거? 큰일났는데? 야 오우 물어봐 메어 진짜 죽여 나가면 죽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야 진짜 네 아훈이가 못보고 지나갔어요. 조용히 말해. 빨리 가세요. 야 비보호 빨리 찾아야 돼. 들어가. 알겠어요. 오케이. 내려가자 내려가자. 이쪽으로 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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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. 저거 가짜지. 진짠가? 이게 너무 헷갈려서. 야 어디야. 빨리 내려와. 야 야 아훈이야 빨리 빨리 내려와. 어 어 아. 빨리 빨리 내려와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야 아훈이가 어디 있어요? 어? 어? 왔잖아 왔잖아 왔잖아. 내려가 맞다니까. mbc 아니에요? mbc인가? 아니 근데 뭐 들고 있는데요? 들고 있다고. 자기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. 야 진짜지? 머리 들고 있네. 뭐 들고 있어요. 시났어요. 야 지금 아훈이야. 100%야. 어? 어 아닌가? 야 나가 봐. 제가요? 어 나가 봐. mbc 같은데? 오른쪽 크리콘 봐봐. 아아. 아아. 야. 야. 진짜. 야. 진짜. 안 돼. 아 무서운데. 아 진짜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mbc 줄 알았는데. mbc인줄 알았어요. 어아 무서워. 야 이쪽으로 가자. 눈 케도 돼, 눈 케도 돼. 아 진짜야? 응. 우리 때 있을 때 눈 케도 됩니다. 가자. 오 놀래라. 야 가자. 하핳 야 너 비벼 찾았다매 나 없어 빨리 뭉쳐다니자 뒤에 쫓아온다 야 꼭 때려 여기 다 채워봤어 왜 이렇게 꼭 때려 여러분 내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로와요 홍게들 홍게짱 뭐야 야 홍게 죽으러 비오면 모르잖아 우리 홍게 홍게 비벼 뭐야 홍게 비벼 뭐야 아 모르겠어 야 일단은 몰라 두번째 0 네번째 1이라는데 두번째 0 네번째 1 쟤 녀석이 다잉메시지를 남기고 갔어 두번째 0이랑 네번째 1 0 2 여기 여기 이거라는 건데 여기 비벼 찾았어 길이 있어요 바로 탈출하자 길이 있잖아 가보자 오 같이 가 보자 가봅시다 자, 자, 자. 아파, 아파. 죽겠다, 죽겠다, 죽겠다. 여기, 여기, 여기. 피 튀기는 거 보소. 아, 진짜, 이거 진짜 어딨는 거야. 오, 어려운데? 그니까. 어, 야, mp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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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c. 이런데, mpc 이거? 야, 왔어, 왔어. 야, 진짜, 진짜. 반성, 반성, 야. 야, 글루와, 글루와, 글루. 오, 빨리, 애라,글루와, continued. 으아, 어. 어, 숨 막힌다. rising 큰자세 에라이 야! 네! 알겠어요? 알겠어요? 쉬쉬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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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무서워 여기 도로바가 있었는데 야야야야야 턱턱 제 도로바가 어딨어요? 몰라 있었는데 스타베리 형 나를 가지고 잡고 싶다고 나는 피 야야야 피 시야 피 시야 올라가 야야야야야 야 바로 디 바로 디 올라가올라가 빨리 빨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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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벙쇼 오로 피어났을때는 비번을 안해 왜 안죽어 안돼 야 나 못찾겠어 비번 남아 너무 어려운데 비번 어디에 숨겼는데 잠시만요 비번 딱 하나만 찾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빠른 지나리 기억나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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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하나 아아! 아아! 아! 잠깐만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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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! 아아아아 오빠야! 아 오빠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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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아! 오빠아! 아 나 생물아! 아! 아! 떠? 어 뭐야? 어? 아 여기도 길이 있잖아. 나 생물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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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엄마! 엄마 너무 무서워 어허헣허嘩허 Pls 어 7-1-1 oraz 아 ELLO 말이聯VA kom 잘생겨서 세금이 돌아가자 세금이 돌아가자 우연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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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움직여야 하니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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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개 오는 건 아홉 개 지금 기분이 1, 2, 5, 1 지금 1, 2, 6 1, 2, 3 1, 2, 3 2, 3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mo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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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